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로브카드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TSE하고 마이크로2나노에 컬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그게 신문에도 나온 것 같고요. 텔레그램에도 유사한 내용이 돌아다니면서 관련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렇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업체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목은 프로브카드 국내 납품업체죠. 이거는 제가 다 확인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잘 보시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내의 디렘용 프로브카드 만든 회사는 마이크로2나노 단위고요. 하겠다는 TSE도 아니고 지금 소울브레인입니다. 소울브레인. 뜻밖의 결과죠. 이게 신문에만 잠시 나왔었고요. 명확하게 회사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미 디렘용 프로브카드를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20층 이상은 뭐냐. 프로브카드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브카드는 제일 밑에 탐침이 많이 밝혀있는. 그러니까 프로브라고 하죠. 탐침을. 그 위에 STF가 있고 그 위에 마드보드에 해당하는 초고다층 PCB가 있습니다. 이 120층 이상의 초고다층 PCB를 국내의 하이엔드 PCB만 만드는 업체에 있죠. 거기에 이미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쪽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솔브레인은 이미 디렘용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솔브레인 말고 다른 업체는 있냐. 또 있습니다. 코레아 인스트루먼트라고. 이거는 장애 회사이죠.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인데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기 회사도 좀 작지만 미미하지만 이것도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회사는 솔브레인하고 코레아 인스트루먼트가 그 어렵다는 디렘 프로브카드 시장에 인출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다른 회사는 없느냐. 외국 회사는 있습니다. MJC라고 엊그제 급등을 했죠. 일본 시장에서. 하루에 9% 가까이 급등해가지고 놀라게 했는데 폼팩터가 새벽에 오르니까 MJC가 난리를 쳤거든요. 이 자회사가 MEK가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가 MEK가 있는데 이미 삼성향으로 디렘 프로브카드를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회사 두 군데 일본 회사 한 군데 이 세 회사가 디렘용 프로브카드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죠.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프로브카드가 어렵다는 게 디렘용 프로브카드도 있고 비메모리용 프로브카드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 비메모리용 프로브카드의 세계적인 강자는 이탈리아의 테크노 프로브라고 강 대표가 저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런 회사는 국내에 없냐. 있습니다. 윌 테크놀로지라고요. 이것도 장애 회사거든요. 아직 상장이 안 된 회사.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주주가 삼성전자 출신의 진대제 삼성전자를 그만두기 전에 디지털 미디어 총괄 대표회사 사장을 역임을 하셨죠. 그래서 대표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CIS CMOS 이미지센서라고 해서 카메라의 핵심 부품이잖아요. 일종의 반도체인데 이미지센서 칩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칩을 검사하기 위한 프로브카드 그거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프로브카드인데 테크노 프로브 못지않은 기술력을 확보를 한 셈이죠. 이거 삼성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윌테크놀로지는 과연 상장이 될까 그리고 낸드플래시 메모리에서 머물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여타 국내의 프로브카드 회사와 같은 수준이 아니겠나 했는데 최근에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프로브카드를 납품을 하고요. 이 비메모리 프로브카드에 들어가는 초고다층 PCB는 국내 업체에 납품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건데 MLO는 멀티레어 오가닉 있죠. 이건 후지쯔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LO도 아까 이야기했던 국내 업체에 주문을 주려고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윌도 지금 알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삼성이고 이것도 삼성이고 이것도 삼성이고 삼성이라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디렙용 프로브카드 회사를 세 개로 최소한 세 개로 다배나 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비메모리 프로브카드도 장애기업인 윌테크놀로지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돼 있어서 오히려 삼성은 지금 금사장비를 다 이걸 납품 라인을 정비하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화제의 주인공인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 빨간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폼팩트한테 전략 납품을 받고 있죠. HBM하고요 디렙 프로브카드를 다 받고 있습니다. 폼팩트한테 지금 프로브카드 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HBM용 프로브카드 디렙용 프로브카드의 성장세가 빠르다고 이야기를 했고 2분기에 HBM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서 18% 올랐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많이 올랐거든요. 4%나 그래서 이틀 동안 22%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 폼팩트의 PCB 그러니까 고사양 PCB 다른 말로 하면 하이엔드 PCB를 납품하는 것도 이거하고 동일 회사이죠. 한 군데에서 지금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언급되던 마이크로2나노라든가 TSE라든가 여태업체들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들은 이미 콜을 받고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회사들은 가능성이거든요. 하겠다는 거고 콜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콜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하기까지는 지금 여러가지 추가적으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콜이 과거처럼 양산을 전제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테스트한 후에 콜이냐 아니면 지금 급박하게 수요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SK하이닉스에서 정말 다변화가 급해가지고 빨리 낸 콜이냐 요건 좀 판단이 필요하겠죠. 한가지 확인되는 거는 프로브카드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PCB가 굉장히 많은데 그 PCB의 공급 라인을 보면 아직까지 그 언급된 몇 회사는 아직까지 그걸 주문을 하지 않았죠. 이 프로브카드를 납품한 회사는 TSE의 자회사죠. 거기서 지금 여기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만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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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TSMC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TSMC의 1차 밴더를 통해서 간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납품하고 있냐면 MLO 요거를 납품을 이미 하고 있죠. 물량은 적지만 그래서 MLO하고 디렘용 초고다층 PCB 또 비메모리용 초고다층 PCB 이거를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변화시켜서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런 고사형 PCB 하이엔드 PCB가 AI 시대의 개화를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고 있죠. 실제로 현상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투자도 좀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명료해진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